자 이제 최혜병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요. 오늘 또 오후에 경북청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 발표가 돼요. 그런데 수사심의에서는 3명을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급 간부 2명에다가 임성근 전 사단장 빼라. 수사심의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경북경찰청서 저는 그냥 이해남 중사 때 저희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막 갑론 울박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팍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토스를 해버리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는 모양새를 가져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했지만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사단장을 송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오면 권고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게 비판을 적게 받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중립성, 공정성을 갖는다라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피, 용...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담되고 이러니까 수사심의를 앞세워서 방패 삼아가지고 결정을 내리려는 거다. 진짜 얘기하기 쉽거든요. 심의위원회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을 존중하여 우리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주 모양새가 좋거든요. 뒤에서는 언론플레이도 가끔 하죠. 뭐냐면 우리는 임성근 사단장까지는 송치하려고 했으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그래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 여단장도 사실은 뺐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단장도 원래는 뺐어야죠. 여단장은 직접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잖아요. 물론 대대장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단장이나 임성근 사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한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몸이었는데... 지시를...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재검토할 때 둘 다 뺐잖아요. 맞아요. 뺐는데 이번에는 또 여단장은 들어가고. 그것도 안 맞네 앞뒤가.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살리기에 동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 부승치로 끝난다.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그런데 경찰도 이거 알지 않을까요? 경찰도 이 여론 악화, 경찰에 대한 비판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저희도 알아요. 이해람 중사할 때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대통령의 뜻대로 아니면 윗선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해람 중사 때는 청와대에서 더 강하게를 요구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완전 정반대의 입장이었어요. 정반대의 입장 예람 중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예람 중사 빈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강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이권의 폭이 엄청 넓어져요. 이권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 줄 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 국방부, 당시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의 현상이. 이 대통령실에서는 빼라는 거죠. 축소해라. 혐의를 축소해라. 범위를 줄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이 아주 이렇게 달려드니까. 국민들의 의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만 결정이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법 절차대로 간다. 그래서 전혀 반대의 현상인데 둘 다 수사심의위원회에 기대는 게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 운영이 함께 지도하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른바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발언 자체. 또 대정비전에서 나왔던 그 발언.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군사법원법은 저러니까. 이제 신원식 또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얘기했죠.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은 항명이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항명이다 라는 거요. 그러면 수사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준 거죠. 그걸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수록 지휘관의 어떤 의도대로 판결이 흘려가니까 이 세 가지 사건만에 한해서도 성폭력이라든지 사망사건이라든지 이때전 사건이라든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관할 건 자체를 아예 민간사법기관으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안의 세 개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휘를 하더라도 군검찰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국방부.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독립성을 수사단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혀. 그러면 군사법원법은 개정될 필요도 없는 그런 법이 돼버린 거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도 그렇고 신원식도 그렇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아니 그런데 워낙 법 위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참 참남해요. 빨리 교체하는 법밖에 없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수사결과를 보고. 그냥 착하게 가는 거죠. 특검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아니 그걸 우리는 국민청원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민청원 올라간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129만 2,666명. 지금 올라가고 있는. 169명. 669명. 129만 2,669명.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아마 21, 24시까지니까. 네. 677명. 계속 지금. 그 160만 동의수가 160만인데. 저기 나와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200만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맨 처음에 서버가 잘 안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한다. 까먹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은 1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짧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초반에 거를 평균 내서 한 거기 때문에 200만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십몇일 남았죠. 그렇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발언. 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또 장관의 발언들. 이걸 좀 보면서. 또 오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경북청에 불쌍식 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목숨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